얼마나 뺏어올 수 있을까? 30정도 턴 종료합니다 자자자자자 아니야 아니야 애들아 그거 아니잖아 여기 맛있는 먹이를 왜 앞에다 냅돈던데 나를 때리니? 멍청한 놈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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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온을 물란 말이다 그래 레온을 물란 말 아니야 아니야 어우 어우 야 쟤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얘까지 가는거 아니야? 얘까지 가는거 아니야? 자 일단은 가드쪽으로 계속해서 가드 갑니다 얘는 좀 처리하긴 해야겠다 힐을 해주고요 힐을 해주고요 힐 말고 힐 말고 매직실드 지금 라이프 버틸만 해 힐 자 이러면서 자 본격적인 이제 어 사냥 들어갑니다 일단은 애들을 얘 쪽으로 다 끌어와야되요 그 다음에 어그로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애들 다 한 번에 들어갈거에요 어? 아니 미친 정말 이해한 상황 왜 이래 이거는 힐을 해줘야될거 같은데 자 힐 가야겠네요 됐습니다 턴 종료 자 이제 물죠 이제 레온 물기 시작했어 레온을 물어 이 자식들아 레온을 물라고 레온을! 그라! 아니야 아니야 저는 진행이 느린것 보다는 무엇보다 안전한걸 원합니다 두번하면요 절대 여러분들 보실 위인들이 아니에요 특히 유튜버분들 절대 안봐 스킵 들어갑니다 한 번에 딱 깨는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 좋았어 이제 어그로 딱 한번 들어가고 한 번 그리고 어그로 한 다음에는 한 번에 다 딱 돌격해서 다 제거할거야 다 돌격해서 제거할거기 때문에 어 버시기하게 몰거 없어 자 이거는 음 일단은 힐을 한 번 해야되겠구만 아 여다가 힐할걸 브라이언한테 힐을 넣어줄걸 그랬다 자 이러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! 브라이언 어택 좋아 됐어 이제 먹잇감들이 이제 앞에 있잖아요 사냥을 떠나줘야됩니다 사냥을 사냥을 떠나줘야돼 사냥을 떠나줘야돼 자 아 마력회복제 살걸 나무 아랫쪽에 템있다고요? 아 그러네 요건 몰랐네 이러면서 카닌이 딱 들어가주면서 여기서 익스플루션 됐어 레오는 좀 더 앞으로 맞아 오케이 거의 그냥 마무리일거야 데미지 진짜 쓰기 때문에 야 얘를 잡아줘야겠는데 강력 마법 없나? 사일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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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효 이건 무효스킬이고 카린을 한번더 이용할수 없나? 어? 잠깐만 야 가능하다 이거 가능해 애들아 가능해 어 이거 가능하다 자 일로 오고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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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치어링을 해서 카린에게 한번더 투자해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익스플루션을 쓰면 이거 가만있어봐 취소하고 한칸만 더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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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 아 얘가 안들어올려나 애들 이제 거의 다 녹을때가 됐어요 이제 피가 얼마 없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이제 들어가서 랄프가 사사삭 오케이 자 됐어 그리고 오오오 오필이야 나만있어 오필이야 오필이야 유혹한번에? 걸릴려나? 걸릴려나? 안걸려대 그렇다면 화살이지 뭐야 뭐하니 오필이야 오필이야 너가 여기서 이러면 안돼 턴 종료합니다 아 이걸 오필이야 오케이 미스다 이건 미스 다 걷는디? 아 마시아리 때렸군요 안돼 이것들아 너네는 다 그 상태로 있어 한 번 더 스킬 써줄라니까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어? 정말 알프가 알프 체력이 칼이네 만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익스플로션 오케이 모두 다 지금 들어온다 간다 아주 좋았어요 지금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지금 아주 좋았어 어 좋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레온이 레온 전진 레온 약간 일로와서 어그로 됐어 진짜 이거 니가 해줘야된다 진짜 이거 니가 해줘야된다 오필리아 이거 강화 안해도 이정도만 한방이면 죽.. 뭐..왜이래 갑자기 아니 오필리아 왜이래 아 얘땜에 다 꼬이네 지금 게임이 아니 딱 두마리 딱 잡아야되는데 아니 오필리아 아니 오필리아 이걸 오필리아가 됐어 오필리아 지금 안그래도 지금 업그레이드 많이 했거든요 어 템들이 매우 좋은데 지금 말이야 어 공부를 더 잘해야지 환경이 좋으면 자작 간다 좋았어 좋아 좋아 그레이트소드? 이거 있는거 같은데 자 32짜리거든요 아 잠깐만 레온이 총을 야 레온이 안 박았어 무기를 이때까지 레온 무기를 안 박았었네 38에 15짜리면 지금 리안이 물고온건 쓰레기에요 애들 나 무기야 꼈지 애들아 어 됐어 자 여기서 자 라이브 스틸 됐어 자 여기서 됐어 자 여기서 프로텍션으로 걸어주고요 자 왼쪽에 이거는 마시아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턴에 하나도 안 아프지 이 자식들아 인마 마시아 템파밍하누 출동 플레이머스트 이것도 이제 꽤 아플거야 이거 우와 야 잠깐만 와 엄청 세네 이거 그냥 끝났는데 수고요? 수고 자 오른쪽에가 좀 걸리긴 하는데 자 오른쪽에가 좀 걸리긴 하는데 잠깐만 이거 여기로 와야돼 오케이 뭐야 이게 안된다고? 야 이게 안돼 영역 범위 있는데 안돼 야 이게 안돼 자 하깃진 간다 자 하깃진 간다 턴 종료하구요 턴 종료하구요 오 잠깐만 이거 못 이기겠는데 이거? 잠깐만 이길 수 있겠어 이거? 자 이 뒤쪽으로 와서 때려 이래야 히르르 뭐야 야 야 큰일났다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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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 꽤 센데요 어? 마시아가 한번 와줘야되는 각인데 마시아는 제가 이렇게 갑니다 괜찮습니다 라일프는 아 아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 이러면 도와줄 수 있네 쩌 쩌 쩌 쩌 쩌 쩌 얘도 살짝 빠져 쩌 쩌 쩌 쩌 쩌 쩌 쩌 여기 데미지 좀 나오니까 쩌 쩌 다음 턴에 잡을 수 있겠네요 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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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히트블레이드 걸어주고 항마력 올려주고 됐죠 그 다음에 템 파밍 여기입니다 뭐야 여기가 아니야? 이럴수가 프로텍트 링 오! 이건 처음보는 갑바 냄새인데 더 좋은게 나아 아 링이야 말그대로 링이었네 방어력 플러스 3이 올라간다 이건 레온한테 투자한다 제가 정말 레온층이기 때문에 슬슬 싸움을 시작해보도록 하지 슬슬 슬슬 싸움을 시작해보도록 하지 다음 터네 조금씩 조금씩 전진 자 조금씩 전진 좀더 전진 어? 아니 오필리아 오늘 단 한번도 화살을 못 맞추네 진짜 왜이래? 진짜 왜이래? 아니 진짜 왜이래? 진짜 왜이래? 진짜 왜이래?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오필리아다 오필리아 뿌린대로 거둔거다 인마 왠지 이 좀 수상한게 있어 지금 레온의 저기 동생이라고 스포르당했던 이한이 마아 뭐야 이 마몰들이 상당히 지금 얘를 뭔가 이런 열등감 이런 약간 그것도 느껴지구요 내가 봤을때 얘 반효냄새나 왠지 왠지 레온 집안이 아빠 엄마가 종족이 다를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좀 그래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역시 힐러를 사이드로 두기 잘했어 자기가 헤쳐 나오는구나 잘했다 됐어 됐어 칸이 뛰어들구요 자 걸어줍니다 아 쟤 안들어가네 뭐야 아 잠깐만 마학령 191이 미친 이거 어린애 나고는 하지만 강력한 마법을 가진 뱀파이어 미친 이거 방어력도 근접으로 잡아야겠네 이거는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오피리아 한 번만 믿어본다 진짜 그렇지 22밖에 안나라? 이럴 수가 자 여기서는 어 잠깐만 아 사일런스도 있다 일단은 치어링 이러면서 블리자드 자 좀 더 전진 과연 얘는 얼까? 보스는 과연 얼까? 그냥 뭐 쓰레기 쓰레기 기술이었네요 자 어택 들어가야되는 부분 근데 금방 잡을거 같애 보스는 이거 레온이 그냥 딱 가면 게임 끝나는 부분인데 이거 사아 수고데스 레벨 18데스 뭐 뭐 왜 레온 스파이? 아 역시 이럴줄 알았어 그래 어 이거 좀 이상했다니까 반요였다니까 뭐야 아버지 이름 아비라고? 여러분들 이거 아까 누가 스포를 잘못했네 레온이랑 얘가 저거라며 혈육관계라며 그럴 수가 없네 그러면 그럼 레온 아빠가 아비라는 거 아니야 아싸 누가 잘못 스포해줘가지고 더 재밌어졌다 스토리 응? 웨일 웨일이랑은 아타시 요리 스코시 다시따 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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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데드 안데드 그러면 왠지 이렇게 될 것 같다 나중에 평화가 찾아오면 파미랑 리안이 학자 나라의 왕이 되겠네 아비는 한 나라의 대표였는데 죽었으니 그 뒤를 딸이 있겠지 카치리 아시곳에 키워둡 카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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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서 카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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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서 카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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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이치엔 이거 어떻게 할지? 나는... 같이 가고 싶어 가이자님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... 나는... 모두가 다가서... 레오! 리안! 부네가 출고있어! 아이오 키험토! 두 분이 남겨! 5. 리안 이게 리안을 좀 무게 사줘야겠는데 내가 보니까 어 잘 많이 쓰겠는데 앞으로 여기가 투르크가이 나 寂しいところ 근데 여기가唯一 魔族이 누구보다도 못하는 곳이 일어나는 곳이 왜 모두 같이 일어나는 곳이 그렇게 힘들어 사람과魔族이 함께 일어나는 곳이 마법의 성지 자 이제 스테이지가 17이 됐는데 오른쪽에 템이 아직 모여있네 동료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총 9명이 되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회의가 있어서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유튜브에서 200명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